안녕하십니까. 시경선생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무한패스 학생들을 위한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모토는 요겁니다. 강의를 듣고 시키는 대로 했으면 점수가 올라야 된다 해서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진짜로 점수 직결되는지는 강의를 듣고 따라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이런저런 말하기 전에, 커리를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누군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겠죠?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저 사람 믿고 과연 따를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확신이 될 수가 있겠죠?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쭉 뻗었죠? 키 181입니다. 몸무게 비밀이에요. 굉장히 말랐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사람이에요. 보이죠? 이 중에 중요한 건 이거. 선생님이 2014학년도에 인강 런칭을 했는데 그때 선생님이 국어영역의 모든 신기록을 닫겠어요. 그 뒤로 쭉 하락세냐? 그렇지 않습니다. 쭉 성장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고 현장 강의에서는 대치동, 목동, 일산, 평촌 쭉 해가지고 주요 인재 학원가에서 수업을 다 하는데 전 지역 전 타임이 다 마감나는 유일한 국어선생님이에요. 지금 다른 선생님들도 막 마감이 된대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지역을 하는데 이 모든 지역이 다 마감났어요. 작년 기준으로. 여러분들 선생님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쓴 책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중에서 이제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알더라고 수학 블랙라벨 굉장히 유명하죠? 똑같은 출판사에서 똑같은 컨셉으로 만든 국어 블랙라벨 저자가 신영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집인데 베스트셀러 책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딱 보면서 아 뭐 저렇게 기생오래받이 생겼어.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겠다. 선생님 믿어도 됩니다. 자 선생님 강의 시스템은 이렇게 됩니다. 일단 내 입으로 이런 말하기가 좀 그런데 소위 말하는 뜨는 강사. 온라인 런칭 후에 선생님이 런칭을 할 때도 신기록을 세우면서 런칭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건 거짓말 못하는 거 알죠? 이투스의 이제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선생님이 2014년도에 런칭했을 때부터 쭉 쭉 쭉 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강사예요. 아 선생님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안 돼요. 자 쭉 올라왔고 내년에는 이제 이거 뚫고 나가야죠. 뚫고 나가야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 선생님이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믿으셔도 됩니다. 이겠죠? 쭉 성장하고 있는 강사구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이거죠. 선생님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성장률이지만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저 사람 수업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성적 상승이 보장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 강의 수강 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16점 정도 학생들이 점수가 올랐어요. 선생님이 임의를 정한 게 아닙니다. 통계 자료에 통계치를 내본 결과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이 정도 이제 1점에서 10점 오른 학생들이 한 25.7% 정도 10점에서 20점 오른 학생들이 43% 정도 20점에서 30점 오른 학생들이 선생님 얘네는 출발점이 몇 점인가요? 출발점이 조금 높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 학생들도 점수 상승을 이뤄냈고 결과적으로는 1, 2등급을 받고 좋은 대학에 합격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선생님 제자들을 통계를 낸 결과예요. 알겠죠? 이런 걸로 거짓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믿고 따라오시면 분명히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 퀄리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뭐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재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교재를 보면서 내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교재에 담기는 내용이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충실히 담길 수밖에 없는 거겠지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내용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수능 국어에 최적화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선생님 대표 강좌의 어떤 교재인데 이게 이제 본교재 이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독학 교재 독학 교재도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놨었었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디자인도 될 수 있으면 이렇게 간결하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요즘 여러분들 스타일이 줄줄줄줄줄줄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이렇게 압축적으로 딱 단적으로 딱 보면은 아 이 내용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구성을 다 해놨어요. 물론 안에 있는 사례나 기출 예시나 이런 것들 짱짱하게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는 독학 교재 같은 경우에도 다 일일이 손글씨로 작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쫙 이제 내용 파악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다른 점은 사실 요거죠. 내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요 관리 측면에 있어서 좀 차이가 나는 거지 현장에 적용했던 여러 관리 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율적이었던 여러분들 점수 올리는데 가장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시스템을 온라인에 그대로 도입을 했습니다. 초식의 특공대 EBS 특공대 이런 것들이 이제 개설이 되면 뭔지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까지 관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BS 특공대다. EBS 특공대가 뭐냐면 EBS 연계 지문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창작한 다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올려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자기가 이제 직접 답의 근거 찾기도 하고 지문 분석 정리도 하면서 손글씨 작업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게시판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진 찍어서 올려주면 아 너는 부족한 점이 이 부분이구나 너는 이런 부분만 조금 고치면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다 해드립니다. 현장에서의 이걸 가지고 이제 보여주면서 질문하겠지만 똑같아요. 게시판에 올리면 똑같이 피드백을 해드릴 거야. 알겠죠? 이렇게 관리 시스템도 다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온라인 제자들도 똑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형광 제자들과 똑같은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소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제 100일을 하는 100일 콘서트 같은 거 그리고 수능 끝나고 나서는 이투스 콘서트 막 가수들 많이 불러가지고 하는 이런 콘서트 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TCC TCC 같은 경우에도 시기별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겠다 싶은 TCC들을 자주 올리는 편입니다. 뭐 정신무장이 됐든 여러분들 진로 관련해서 국어 점수 올리는 고민 관련해서 여러 가지 TCC를 그때그때 올려드릴 거야. 그 다음 오프라인에서 가끔 기획특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찾아와서 강의도 듣고 같이 만나는 시간도 갖는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 있어요. 알겠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선생님이 막 기타 치고 있죠? 100일 콘서트 때 선생님 모습이고 여기 앉아있는 제자들 다 온라인 제자들이에요. 온라인 제자들을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 커리 설명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국어 영역이 대학 갈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 비중에 맞게 이제 공부 시간을 할애를 할 테니까 자 일단 봐요. 문과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영역이 절대적인 비중이 됐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33.3% 고려대 35.7% 연세대 33.3% 서강대 34.4% 성균관대 40% 한양대 30% 이거 딱 보면 수학하고 반영 비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수학 못지않게 중요한 과목이 돼버렸다는 얘기에요. 왜 그러게? 영어 절대평가 때문에 그래요.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문과학생들한테 뭔가 변별력을 줄 과목이 필요했는데 그게 국어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문과학생들은 국어 점수가 대학을 결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수학 못지않게 국어도 시간 투자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열정을 쏟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이 돼버렸다는 얘기에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이건데요. 그럼 이과는 국어 공부 조금만 할게요. 해봐. 어떻게 되나. 자 이과 같은 경우에도 잘 봐요. 자 연결 서울대 국어 반영 비율 33.3% 굉장히 높죠. 고려대 31.2% 30%가 넘습니다. 연세대는 조금 낮은 편 22.2% 서강대 34.4% 성균관대 25% 한양대 20% 정도 20% 이상은 다 반영되는 건 물론이고 서울대 고대 서강대 이런 학교들은 30% 이상을 반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는 이과학생들은 수학 점수가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영어는 영어는 고려대에 지원한 애가 어떤 애는 1등급을 맞고 어떤 애는 4등급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거 국어 점수 때문에 발목 잡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과학생들 수학 점수도 잘 받아놨고 과학 점수도 다 잘 받았어. 영어도 절대평가 시대지만 1을 맞았어. 근데 국어가 사나운 거야. 못 갑니다. 이 대학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국어 점수 때문에 발목 잡히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이과학생들도 국어에 어느 정도는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국어 학습법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줄게요. 아, 나 이제 국어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뭐부터 해야 되느냐. 일단 전 영역 개념 학습을 먼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로 자기가 부족한 영역을 보완해야 되겠지. 보완 학습 심화 학습이 필요하고 그 다음 문제풀이법이 있습니다. 국어도 일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고 보기박스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효율적이고 이런 영역별 유형별 문제풀이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 방법에 맞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약 파트에 대해서 집중 공략하는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거. 모의고사 실전 연습. 선생님 모의고사는 고3 들어가서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Now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3 제자들 보면 1, 2학년 때 모의고사를 정기적으로 좀 풀었던 친구들과 학교에서 모의고사 볼 때만 봤던 친구들 천지차이 납니다. 국어나 영어처럼 어떤 언어를 다루는 이런 학문들은 실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지금부터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야 고3 됐을 때 고생을 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병행하시는 겁니다. 병행. 고3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공부와 함께 병행을 하는 거다. 알겠나요? 자 선생님 커리 한번 표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다 들으면 천재되겠네요. 커리가 좀 많아 보이긴 하겠지만 이거 다 들으라는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2학년 특히나 무한패스 학생들은 무한패스 같은 경우에는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무한패스의 맹점이 뭔지 알아요? 다 들을 수 있죠. 전 영역 모든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안 들어요. 강의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히려 무한패스 그러니까 한 선생님의 프리패스를 쭉 따라오는 학생들은 커리를 쭉 잘 타는 편인데 무한패스 학생들은 이리저리 널뛰기 하느라 하나도 제대로 듣질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무한패스는 끊어놨으나 정작 내가 열심히 들은 강의가 없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러지는 않길 바랍니다. 알겠죠? 선생님 커리도 이렇게 쫙 다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강의들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이제 완성을 해놔야 되겠죠? 선생님은 고2 전용 강의가 있어요. 개념 강의가 고3들의 개념 강의와는 약간 다른 그런 강의가 있습니다.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이게 개념편이 있고 심화편이 있습니다. 일단 개념편은 반드시 듣도록 하세요. 개념편을 다 듣고 나서 심화편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 10시간의 기적 작년에 들었습니다. 잘 했습니다. 작년에 이미 들었습니다. 그럼 올해는 작년 버전이랑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다르긴 달라. 다르긴 달라도 똑같은 컨셉의 강의를 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미 수강을 했다. 작년에 다시 말하면 고1 때 이거 이미 수강했다. 그러면은 뭘 듣냐면 20시간 만에 끝내기를 들으세요. 수능 국어 20시간 만에 끝내기라는 강의가 또 있으니까 이거를 이미 작년에 수강한 학생들은 20시간을 듣도록 하고 작년에 이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은 10시간의 기적 개념편 심화편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래서 이제 개념을 쌓도록 하시고 이 강의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개념 강의를 다 들었으면 영역별 심화 강의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언제 다 듣나요 이거를? 그렇지 않죠. 고1 때 꼭 들어야 되는 강의를 선생님이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 고3 와서 문법을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면 고생 많이 할 거예요. 2학년 때 내신에도 문법이 조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문법 강의 듣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내신을 위해서 듣는 게 좋아요. 내신 주로 이제 2학년 때 문학이잖아. 문학 내신 강의에도 내신 시험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학 강의 그 다음에 이제 이 비문학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거의 안 다루기 때문에 선생님 답을 표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얘는 이제 화법 장문은 고3 올라와서 들어도 되는데 이 비문학 고3 올라와서는 선생님 최고난도 비문학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듣도록 하고 2학년 때 이 독서 독해 기술 비문학의 기초적인 강의예요. 독해력을 위한 강의인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 완전 추천하는 건 사실 이렇게 두 개 문법하고 비문학 이렇게 듣는 게 좋겠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학교 내신을 위해서는 문학 강의 알겠죠?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벨업 특강이라는 걸 준비를 했는데 어휘력 선생님 볼 땐 이게 제일 중요해 고2 때 이게 제일 중요해 이거 듣고 고3 올라오면 여러분들 진짜 고생 안 할 거야 지문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의 얘 때문이거든 어휘력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만 어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국어도 어휘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문학책 같은 거 딱 폈을 때 고전 문학 같은 거 옛날 말투나 한자가 조금만 섞여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이게 단순히 고전 문학만의 문제가 아니야 비문학 경제 지문 비문학 과학 지문 막 이런 지문들도 지문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 고3 올라와서는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거야 알겠죠? 선생님 많은 제자들이 고3 때 부랴부랴 이거 들으면서 아우 내가 이거 고1 때 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 어휘력 키우고 고3 올라오세요 알겠죠? 필수 강의입니다 어휘력 강의 그 다음에 이제 고전 문학 시과 완성 같은 경우에는 해석본이 없으면 고전 문학 못 읽는 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나눠줄 거야 프린트로 이제 해석되어 있는 거 또는 여러분들 내신 공부할 때 자습서 옆에 해석되어 있는 거 펴놓고 공부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학생들한테는 이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고전 문학 시과 완성은 무슨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막 이런 식으로 나열식으로 해놓고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아니에요 스스로 고전 문학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석본이 없으면 고전 문학 공부하기가 좀 힘들다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실전 연습인데 모의고사 아까 선생님이 강조했죠 고3 올라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모의고사 실전 연습 시작하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랬죠 이 모의고사 시리즈 시즌제로 되어 있습니다 시즌1, 시즌2, 시즌3 그 다음에 파이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시즌1, 2, 3 파이널은 이제 고3 학생들이 이제 주로 쭉 따라오는 거고 여러분들은 시즌1, 2, 3 까지 따라오시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분명히 친구들과는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모의고사 시리즈는 지금까지의 강의를 다 듣고 나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10시간의 기적 또는 20시간 만에 끝내게 듣는 순간 병행을 하시는 겁니다 얘는 다른 모든 커리들과 병행을 하는 거다 함께 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커리표 아까 보여줬죠? 굉장히 많은 강의가 있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 줄게요 일단 개념은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 개념편 또는 이거 이미 수강한 학생들은 20시간 만에 끝내기 그리고 심화편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영역별 심화 강의 중에서는 문법 비문학 그 다음 내신의 문학에 많이 들어가는 학생들은 12주제 문학 알겠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화법 장문은 고3 올라와서 배우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 어휘 이 어휘 강의 알겠죠? 그 다음 7법칙이나 시간 단축 비법이나 필요한 학생들은 들으시면 되는데 고3 올라와서 배우셔도 됩니다 알겠죠? 다만 고전문학 시과 완성은 내신에도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것도 지금 듣는 게 좋겠다 고3 올라오면 이 강의들 중에서 이걸 다 듣기가 힘들거든 어느 정도는 듣고 올라오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모의고사 잘 따라오세요 파이널을 제외한 시즌 1, 2, 3까지 알겠죠?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이거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점수는 무조건 오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선생님 강의 모토가 뭐였어? 점수와 직결되는 실전 국어 알겠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국어는 내가 우리 반 1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안 가르칩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만 가르칩니다 알겠죠? 예를 들면 뭐 직유법, 은유법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애들은 가르치지만 풍유법, 환유법, 제유법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내용들까지 싸잡아서 다 가르치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시간 없잖아 다른 거 또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추상적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국어 강의가 추상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수업 들을 때도 멍때리게 되고 다 듣고 나서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구체적으로 전달을 할 거야 여러분들이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게 나 똑똑하다고 나 잘난 척하는 강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음 네 번째 지루한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모든 강의는 현장 강의 촬영입니다 본 강의 들어가면 이 앞에 이제 선생님 제자들이 쫙 앉아 있을 거예요 그 제자들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현장감 있게 수업을 할 거야 마치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것처럼 그런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의만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드립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정신 못 차려요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여러분들보다 당연한 얘기지만 더 치열하게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부끄러운 그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의 어떤 점수 양상을 위해서 여러분들 평소에 하루에 한 6시간, 7시간 정도 잘 거예요 선생님은 평소에 한 3시간, 4시간밖에 자지 않아요 왜? 수업 준비, 교재 준비 여러분들 실력 향상, 점수 향상을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 알겠죠? 항상 여러분들보다 노력하는 그런 선생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기 위해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로 직결됩니다 너와 나는 한몸이다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듣고 잘 돼야만 그 다음 해의 선생님도 잘 되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미래와 나의 미래는 하나라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아마도 학교에서 국어 잘한다고 소문난 고런 학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커리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는 본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 봅시다 강의에서 봅시다 강의에서 봅시다 강의에서 봅시다